힐기 카드 봤다죠. 사신 바로 하나 찾으면 다행이지. 뭐 어쨌든 사신 정도면은 저거 광복화 있던거 나왔으면은 뒷목살 같다. 다행이다. 부메랑 칼날까지 발화가 빨리 붙어줄 수 있을까? 발화! 두번째 분노 매우 화가 많이 난 아이언클레드이다. 이거 사신다가 떼어면 되겠다. 슬퍼 피아노 넷 아이언클레드라 아이언클레드라 아이언클레드 어퍼컷 전투장비 클로스라인 어서수여 반갑습니다. 일단 이걸 어퍼컷 아이고 이게 8화까지 나와주네 우퍼컷 또 강화를 해주고 싶은데 엘리트 이렇게 두 마리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분노도 두 개고 에임 살벌한데 킹짱 같지 천둥도 괜찮게 낫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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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있어요 으 으 으 으 한국 으 아 오리알콘 두번째 발화 핸드 그지가 지나왔네 킹슬 갓머니 금속화 킹 레이 갓려콘 좀 더 실패 멀건 해골 방금 번개친다 아 뭔 분노만 잡고 나와 얼마나 과가는 거야 네, 왜 이리 오는다 띄용 예비곤 뉴비 판소 위반 따져 한계돌파 미발화 한계돌파네 아스 추럴하네 추럴 추럴 띡띡띡 야 미쳤다 완타 빼고 개잘 나왔네 완타는 지우면 되고 보스 가기 전에만 한계돌파 강화하면 되겠는데 마침 보스도 사신으로 따서 갚기 괜찮은 보스네 군침 도는구만 불 엘엘 불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가면 있는데 상점을 좀 많이 볼까 여기 상점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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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번 가면은 아니 사면 엘리트 가면은 좀 그런데 근데 덱 21장에 전투체면 있고 예쁜 바라바라 사신이면은 따서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엘리트 엘리트 세번 가보죠 저것도 있어 저거 어 적배 캐릭터 야 하아아아 헬로와 임마 킹같아 알본 바라가 또 나와 상자 나갈까? 그리즘 바로 하나 더 할까? 고민되네 아 사바차 강화도 못하겠다 사지 말자 아이고 홍콩팬 아이 땡큐 서브스크리빙 아이고 서브스크리빙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아 55골드 아이고 고기까지 주시네 세상에 미쳤다 미쳤어 타격 타격 씌우면 되겠지 분노 있으니까 타격이 필요가 없어 아 전장 있으면은 수비 강화하기 편하긴 할텐데 굳이 굳이 그냥 저거 오리아 오리아르 고리로 땡쳐 아르리님 맞습니다 오호 명치쳐 핸드영척 아우씨 야 졸라시네 뭐야 저거 괜찮아 따서 갚은데 괜찮아 따서 갚은데 안 돼 이걸 못 따서 못 갚았다 백년 퍼즐 소용돌이 극한의 소내 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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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무감각을 준다고? 무감각 근데 허허 소멸이 없는데 근데 소돌림 한돌 나와라 이런 사샘 급이 다른 적폐 난관 연타 실바 약자 분석은 저게 문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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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어? 어? 퍼로럭 도료 줘요 이도료 어디로 가지 아닌가 징크는 사지 말까? 제거할까? 제거하는 게 낫겠다 징크는 징크는 나중에 나오겠지 제거는 여기밖에 못하잖아 어서 수요 반갑습니다 미라손 얼아래 미라손까지 이거 왜 안 먹었지? 이거 왜 안 먹었지? 저건 아이언 클레드가 아이언 클레드했습니다 역시 야쿠는 가타드에요 그쵸? 흠 사진 쓰고 너무 안되겠다 뭐야 사실 쓰려고 한건데 분도가 너무 세네 한 번 더 돌렸어야 했나? 근데 달력때문에 한 번 더 어 예 현돌각인가? 껌별각인가? 코스트 필요할 것 같은데 표식 진화를 하자구요? 세상에 안 일한거 아닙니까? 평폭진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현돌특 심장 15딜 오름 그쵸? 그쵸? 에픽에서 킹덤 뿌리네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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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감는 아클 탈령님이다 해주시겠지 퇴하 아니 발화 넣어야 되나? 부칼 넣어야 되나? 발아놓고 미라소보다도 모르니 않겠지? 카카 때면 좀 짜증나긴 하겠다 약분특 가슴이 아프다 부칼 되게 한장이지? 그리고 한돌돌리는 약분 한돌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한돌이지 또 난관까지 떠서 난관 회생 진화는 진화는 언제 주죠?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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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맞아야겠다 흔퍼뿌리 인간 감상 구글럭 진화 달 진화 음... 아이 야식이 럴런인가 산다 오우야 호우장 뭐라고 해 소리 왜이렇게 커 호우 와 발이 난관 회생이다 무감각이 없네 어서 세곤 왔습니다 이어지는 야식의 의제 향로 먹엄 어딜 먹엄 나부랭이가 지금 나 회생이 흰머리 흰머리 방금 소수 냈네요 어서 세곤 왔습니다 오예 향로 오우씨 졸라 세네 향로는 스택 하나 올리고 와야지 제가 오우 갓닭칩 갓닭칩나온거 너무 좋은데 강월 꼽지 젠장 어 열 근데 되게 그만큼 파워 카드가 많네요 아씨 향로가 향로였다 지노 지노 안 나오나? 아으... 사실 타이밍 왜 그러냐 지노 1힐 수리검 화영 필요 없고 여기서 불빛 세우고 가면 되겠구만 수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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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나왔네 아이씨 안 넣을 수도 보니까 뭐 어떻게 되냐 아니 이거 까마귀 어떡하냐 아이 근데 안 넣으면 또 방어도 딸릴 것 같은데 아래서 왜 감각이 없으니 아이씨 향으로다 허접드라 참 희한해 재생 포션 아니 아이 탐스럽게 발아 나오지 말라고 세장이면 됐어 한 개 돌파 돌려야 돼 아이씨 아이고 사신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쓰겠죠? 아니네, 젠장. 이랬어 이 게임이 똥게임이다. 이도류 떴다. 대충 이도류 강하면 될 것 같아요. 실력 봐. 이게 실력이지. 난관은 쓸 수가 없네. 네. 음... 띠옷 419 병폭에 뭐 넣지? 발이 넣을까? 병폭에 발이 넣고 다른 파워 찾으면은 저거 미라소온으로 발이 쓰기 편할텐데 진화 하나 있었으면 딱인데 아깝네요 탓병발이 진화 없는게 진짜 뼈스래 띠옷 419 띠옷 419 띠옷 419 1댐 맞아 물어줘 칼아탈력 그 1댐 안 1댐 향으로 존버는 하고갑시다 발이 쓸거니까 오토와는 싸우면 되겠다 탈피 잊지 않으시라고 양폭하기 이러면 결국 퍼펙트는 못했네요 내가 참아야지 핑핑색 내가 참아야지 탈팽이 색상대로 잡아야지 아 근데 진짜 진화 너무 아쉽네 진화하다만 있어도 얼마나 편해졌을까 향으로 스택 싸고 전액투성이 펄밤원에는 나름 나름 좋은데 아 창방인데 스택 쌓을 걸 그랬나 4 스택 할 걸 그랬나 파리 습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 아 으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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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지으면 내 같다 똥뿜기 꺼지고 제발! 2분의 1이잖아 어? 슉 실력갱 아 쉿 잠깐만 자세히 뱉뿜기 다시 뱉뿜기 진화 하나 없는 게 이렇게 힘드냐 진짜 어우 끔찍하다 대검이나 울릴걸 피도 채워야되고 향으로도 채워야되는데 석재 달력이 두근대고 있네요 99강호 떠서 다니다 쌈스텍 아유 폰프란츠님 단년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구독감사합니다 사스텍이라서 이번에 잡아봐야되는데 사신 굳이 욕심 안되면 되겠지 향으로가 중요해 아이고씨 펜터로 풀피되고 일단 룬실비 면세 어 전등 룬전등 아유 깨울 구독감사합니다 엔트로피안에 민서포션 들어있지 않을까 엔트로피안에 민서포션 들어있지 엔트로피안에 민서포션 엔트로피안에 민서포션 엔트로피안에 민서포션 와 난관에 센 가지도 있음 뭐야 이거 이게 핸드냐 와 가지 타락이다 심장허접색 심장개허접색 심장솔러허접색 심장솔러허접색 아유 심장허접색 봐봐 민포 들어있잖아 아유 심장허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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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한테 줬잖아 심장허접색 아이고 타락 아 뭐야 이거 잠깐만 아 서순 서순해도 됨 아무튼 됨 이게 게임이냐 이게 바로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게임입니다 다른 가슴중 아이고 120시간이나요 120시간이나요 아 너무 심한데 향로까지 개굴 안녕 분노로 끝내자 아 불격으로 끝낼까 분노보다 불격이 구리사 불격 대기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1,000원 9,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5,000원 9,000원 아 아 이 선 넘는 미션인데? 아 후원가슴덩 옳습니다. 아 이겼다. 아니 갑자기 나중에 가지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야 이러면은 가지 타령이잖아 이게. 껌별이 희귀움을 몇 개 뽑았냐 세상에. 여기 룬전등. 타수 한 장씩 더해서 등반 성공하면 만원. 아니 늘일이 아닌 감사합니다. 너무 안전자산이죠. 난관회생. 아주 좋았다.